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명파 비이재명 그런 개파에서는 우리 당이 방탄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게 당 차원에 나서게 되면 민심을 잃고 제2의 조국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재명 방탄장애투쟁 민심 잃고 제2 조국 사태 올 것이다. 이걸 여러분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냐 아니 뭐 당신들 걱정할 거 있나 당신들 정상조작 잘하잖아 당신들 전산조작이 주특기잖아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조작값 5% 10% 15% 20% 집어넣어가지고 순간이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대통령도 훔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시장 다 훔쳤고 경상북도 지사 대구광역시장 빼고 다 훔치는데 성공했잖아 심지어는 당신들이 어떻게 했냐 서울시광역의회 의원도 단 몇 명 빼고 다 해가지고 25명 여러분들 서울구청장 가운데 21명은 다 향후에 출신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잖아 21명이 호남 출신이라면서 그중에 한두 사람은 처가가 호남이고 시가가 호남이었지만 범 호남계로 다 정리를 하게 되면 무슨 걱정을 하냐 걱정할 거 없다 이야기 계속 방해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만 방해해가지고 인기만 떨어뜨리게 되면 여론 조작하고 여론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의 주특기인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조작값 입력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 만든 다음에 그렇게 선거 치르면 다 이기는 건데 뭘 걱정을 하나 민심이 잃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심은 조작하면 되는 거고 선거는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전산 조작해가지고 득표수 조작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이름 치러졌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전북 도지사 광주 광역시 시장까지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주고 싶었느냐 당신들 걱정할 거 전혀 없다 당신들은 뭐 걱정이 하나도 할 거 없다 다 표 만들면 되니까 광주 광역시 시장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천하무적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항상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항상 풀렸으니까 어디서 선거를 하든지 간에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현재하게 높거나 적당히 높거나 조금 높거나 사전투표 득표율은 항상 높으니까 국민의 힘은 항상 패배하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사전투표 득표율 항상 작게 만드는 신출을 기묘한 그런 수법과 능력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거죠 왜 다 선거를 조작하니까 뭘 걱정을 할 게 있냐 민심 잃고 제2조국 사태 올 거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당신들은 언제 어디선지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바보 천치 같은 인간들이 그런 문제에 침묵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른 놈들도 문제지만 이걸 은폐하고 침묵하는 애들도 진짜 문제인 거죠 나라가 골로 가든 간에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둑놈들 시리즈는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그걸 그냥 밝힌 거 아니에요 조갑제가 넘겨 떠드는 것처럼 그런 식이 아니고 숫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몇 표를 도둑질했는데 다 밝힌 거 아닙니까 주장이거나 의견이게 되면 뻥을 치니까 거짓말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사심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숫자를 가져 밝힌 거 아닙니까 너가 260만 표 차이나는 후보를 24만 7077표로 줄여놨지 그걸 밝혀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